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잉크루트 취업학교의 김세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수자원공사 기업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분석을 왜 해야 될까요? 자기소개서 쓰실 때 지원 동기 할 때 기업분석 반드시 필요하죠? 또 면접에서 조직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지원 동기 반드시 묻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 포부까지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기업분석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린 합격을 해서 내가 다니게 될 그 직장이 어떤 곳인지 미리 알아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겠죠? 목차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한국수자원공사는 분류상 공기업을 분류하는 그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두 번째 한국수자원공사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기업이냐? 뭘 하는 곳이냐?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고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채용 절차 합격 전략 이 부분도 뒷부분에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3, 4번 여기에 좀 더 시간을 좀 더 많이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업 요즘 꿈의 직장이라고 합니다. 특히 2017년도 사기업보다 공기업에서 여러분들은 더 많은 기회를 찾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사기업 요즘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대내외적으로. 그래서 아직도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한 사기업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공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18,000명 정도를 뽑았는데 올해 2,000명을 더 뽑아서 2만 명 뽑는다고 합니다. 기회죠. 그리고 공기업이 기회인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기업을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NCS 도입되기 전에는 큰 마음을 먹었어야 했습니다. 고시원을 들어가거나 그랬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 지원 문턱 자체가 높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었죠. 토익이 900점 이상인 사람 이런 문턱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기업별로 보는 필기시험이라든가 적용하는 채용기준들이 상당히 좀 달랐습니다. 난이도가 높기도 하고. 그래서 대기업처럼 3, 40개를 쓰는 게 아니라 많은 곳을 지원하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NCS가 생기면서 공통적인 시험이 생기고 이따가 제가 직업기초학력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직무 위주로 뽑고 그 다음에 스펙도 최소화되어 있어서 아마 준비하시기에 굉장히 좀 수월하실 겁니다. 자 공공기관이라고 하죠. 원래 우리는 그냥 흔히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분류 내에 공기업이 있고 준정부기관이 있고 기타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공기업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 사람한테 이 사업을 줬을 때 그 사람이 완전 대박 재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런 독점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개인한테 주면 안 되겠죠. 그런 걸 국가가 담당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업을 개인한테 줬을 때 대박 망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간에다가 철도를 개설을 하고 기차를 하루에 사람이 타든 안 타든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이런 건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맞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국가가 합니다. 이렇게 공기업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기업, 시장형, 준시장형이 있습니다. 시장형은 말 그대로 한국전력공사가 대표적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일반 사기업과 똑같이 수익을 추구를 하고 상장까지 돼 있습니다. 수익을 내지 않으면 기업가치가 떨어지겠죠. 이런 곳을 시장형이라고 하고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 그 다음에 준시장형은 이 시장형 공기업 이외의 공기업을 준시장형이라고 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좀 이따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있습니다. 특히 금융 쪽이나 이런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이런 쪽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준정부기관에 해당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 자산 어마어마하죠. 19조입니다. 19조. 그 다음에 매출액 3조. 2015년 기준인데 시장형 공기업 되겠습니다. 자, 제가 뜬금없이 패션그룹 형지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 자, 여러분들 아마 기업 분석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홈페이지일걸요. 한번 봐주세요. 여기서 지원 동기 한번 뽑아낼 수 있는 거 뭐 있나.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좋은 내용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에 좀 평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신문기사를 봅니다. 당연한 절차죠. 그죠. 그러면 뭐 이런 내용 나오죠. 그래서 보면 형지품에 안긴 에스콰이어. 백년재하 명가로 거북나오겠다. 야, 이런 도전정신에 반했다.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도전정신과 나의 모습이 일치했다. 뭐 이런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면접에서 지원자들한테 이 회사는 무슨 질문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무슨 회사를 인수했어요.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 회사 로고에 H가 몇 개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위에서 보셨죠.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로고 있습니다. 아주 구석에 있고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로고까지 본 사람. H가 몇 개 있습니까.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이거 맞힌 사람 있을까요. 있었습니다. 한 명. 그 친구는 합격을 했겠죠. 근데 이것처럼 기업에서는 로고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업이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용을 절감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로고나 비전, 미션, 철학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수립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로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고부터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한국수자원공사는 K-Wat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K, 코리아 뭐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워터, 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뭔가 이렇게 흐르는 게 있죠. 이 안에 수자원공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무지개 천입니다. 무지개 천인데 레인보우 스트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다. 선진 물관리를 통해 고객 중심의 세계적인 물 서비스 기업. 여기서 지금 이 회사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을 지금 겨냥하고 있다. 이런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이따 뭘 말씀드릴 거냐면요. 물 자체가 하나의 요즘은 커다란 산업입니다. 그 부분 여긴 지향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K, 코리아, 워터, 키 오브 워터 솔루션, 킹덤 오브 워터 서비스. 이것처럼 K도 다양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상징물입니다. 상징물의 그 역할이 무엇을 하는 거죠? 어떤 조직원으로서의 의미를 부여를 하게 하고 단합을 하게 하며 그 일원님의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안 좋게 쓰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낫지 그거 있죠. 이거 아래 일치단결해서 역사에 굉장히 좋지 않은 걸 나타내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상징물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역사책을 보면 사대문명이 전부 다 강가에서 이렇게 형성이 됐죠. 그 당시에 왕들이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다스리는 거였습니다.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나서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런 내용들을 역사책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결국은 물입니다. 치수, 물을 다스린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시면 수리시설을 잘하여 홍수나 가뭄의 피해를 막는다. 나라가 운영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바로 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수장원 공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호를 보면 67년도에 수립됐습니다. 그 설립이 됐습니다. 올해로 몇 년 됐을까요? 50주년 됐습니다. 이렇게 뒤에 공으로 떨어지는 기념의 해에 해당되는 공기업은 그해 CEO의 신년사를 잘 보시면 면접 질문이 다 보입니다. 어쨌든 50년 됐고 현재 그 대표이사께서는 이학수 부사장님이시고 본사는 대전에 있습니다. 참 점잖으신 분들이 사는 그런 고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회사가 지역이 어딘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공기업들이 다 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근무에 대해서 고민하는 지원자들이 상당히 많고 기업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공사는 나주인 거죠. 나주. 여러분들이 서울 살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서울 살던 사람이 나주라는 곳에서 30년 살고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채용 담당자들이나 면접관들은 이 사람이 이 지역에서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적응력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나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특히 여성 지원자인 경우는 질문의 상당수가 이 지역에서 근무 가능하냐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연구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 지역 대학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좀 더 선호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어디에 있는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미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수입니다. 치수. 그래서 다목적 땜 그리고 광역 상수도 지금 광역 상수도가 광역 도시의 50% 이상 수장공사에서 지금 역할을 좀 차지하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고 22개 지방 상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 공급과 물 다스리는 거. 그리고 또 세계 유일의 물순환 전과정 토탈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 되겠죠.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원 수는 현재 4546명 평균 근속 연수 14년 상당히 좀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죠. 제일 궁금하시죠 연봉 정규직이 7352만원 신입성은 3163만원 평균 연봉입니다. 상당히 좀 높죠. 직무를 보시면 경영지원직, 기획직, 영업직, 기술직으로 나뉘어서 다양한 직무들이 있습니다. 특히 인문상경계 요즘 취업 잘 안되시죠. 근데 공기업 직무의 상당수는 일반 사무행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문상경계 분들은 공기업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 공기업과는 다르게 영업직이 있다는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직 구성은 본사와 현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눈여겨보셔서 홈페이지에서 직접 어떤 조직들이 있는지 한번 꼭 클릭해서 보시고 내가 지원하는 직무가 어느 조직에 속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느 지역 여기도 지금 대전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지역에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연역은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명칭들이 조금씩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그 염도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션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회사는 특히 공기업은 명확하게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정부처에서 이런 미션을 하기 위한 실행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법적으로 규정이 돼서 만들어진 것이 공기업입니다. 당연히 미션. 생명을 지키는 물, 가치를 만드는 물, 경제를 키우는 물. 여기서 핵심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저는 세 번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성. 그래서 세계 시장, 물 시장에서 진출을 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도 키우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세계물산업 혁신기반 마련하기 이 부분을 눈에 확실하게 꽂아두시고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은 제가 아까도 로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미션, 비전, 핵심 가치가 사라지면 그 조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직이 없어지거나 딴 곳과 합병되거나 그렇겠죠. 이 존재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장원공사 얘기는 아닌데 기업인 은행이라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인 은행이라는 공기업에 지원 동기를 이렇게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업은행을 세계 초인류 은행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겠다. 그래서 탈락했습니다. 기업은행은 세계 초인류 은행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세계 초인류 은행 일반 사은행들은 해당이 되겠죠. 게다가 공기업은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세계 초인류 은행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겠다. 신입사원이 은행장님도 조직의 이사장님도 그런 말씀 함부로 하기 힘든 얘기를 신입사원들이 한다. 이건 신뢰도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세계 시장을 진출을 생각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장원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핵심같이 이런 게 굉장히 추상적이라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에 확 박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회공원과 관련돼서 요즘 공기업들이 사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공기업들이 사회공원 관련해서 언론자료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공기업들이 적자를 낸다 해서 사실 부정적인 시각들도 많습니다. 이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회공원 활동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눈에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사업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분야는 워터서클 발음이 워터 밸류 밸류 워터 플랫폼 이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여기 여러분들 그 제가 한번 가려볼게요. 이미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세계 물수장 비모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016년도에 800조 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 고민들 그래서 이 수자원공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 부분 여기도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국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위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 세 번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저 주요 이슈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대단하죠. 그죠? 이렇게 성장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번 보십시오. 연평균 4점 게다가 지금 여기는 달러입니다. 여기에 지금 공 3개 더 붙이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수자원공사에서 막중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신문기사 같은 데를 지금 보시면 최근 이슈를 보시면 제가 신문기사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거 3가지 총 1.4조 신규 건설공사 발주하는 내용 눈에 띄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신년사 50주년 관련해서 물관리를 위한 3가지 추진방향 대표이사께서 신년사에 발표하셨습니다. 이거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 지금 가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기사를 보면 전국 다목적댐 저수율이 52.8%로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네요. 뭐 이런 수치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그 미래의 산업이다. 물은 미래의 산업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미래부 조음물 과학화 그래서 700조 세계 물시장 뚫론다. 물산업 클러스터 11 착공 글로벌 물시장 진출 기반 마련한다. 그래서 국비를 마련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모르셨죠? 저도 몰랐습니다. 물이 이 정도로 불을 창출하는 자원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국수장항공사의 경쟁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해외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에 있는 베올리아 그 다음에 수에즈 뭐 이런 곳이 있습니다. 외국어 잘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영어 면접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인재상 보면 내실인 혁신인 신뢰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소서에도 보면 인재상과 결부시켜서 지원 동기나 포부를 써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실인 혁신인 신뢰인은 하나의 그 직무 역량이 아니라 공통 역량이 돼서 이것도 반드시 평가가 된다는 거 특히 최종 면접에서 임원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평가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실인 신뢰인 이거는 많은 공기업들이나 일반 기업들에서도 내세우고 있는 인재상인데 여기 보면 혁신인 창의적 사고 도전의식 사실 공기업 중에서 사기업처럼 도전의식 강조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의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방식이 뭐가 있습니까? 기업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지식만 쌓은 그 딱딱한 지식만 쌓은 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도 좀 많이 쌓고 그러니까 역사책도 많이 보고 미술 전람에도 가서 창의적으로 만들어진 미술 작품 이런 걸 보면서 창의성도 키우고 이런 사람들을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의 강의를 보고 나서 공부를 하다가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미술 전람에 이런 것도 갔다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계열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채용공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NCS라는 겁니다. NCS 여러분들 NCS가 뭔가요? NCS란 2014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지만 몰랐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NCS 채용기반을 위한 작업들은 도도히 흘러왔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 거의 라고 표현을 했지 지금도 아직은 NCS가 여러 가지가 좀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라는 표현을 쓰겠는데요. 2014년 말 거의 준비가 되었을 때 정부에서 확신을 가지고 대통령을 통해서 신년사에서 NCS로 이제 채용을 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공기업들이 NCS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을 했죠. 당연히 수정공사도 K워터도 NCS를 도입을 했습니다. NCS는 뭘로 뽑는 거냐? 나라에서 내셔널에서 역량 스탠다드를 만든 건데요. 스탠다드 기준을 만든 건데 자소서 편을 보시면 직무 역량을 지식기술 태도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 필요 스펙 아주 최소한 스펙만 정해놨습니다. 그걸 스탠다드로 하는데 마찬가지로 NCS로 뽑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다 NCS 직무기술서 자소서에 보면 경험기술서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능력 중심의 입사지원서 작성 여기 보시면 기본정보 최소화라고 돼 있는데 정말로 스펙 쓰는 곳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학교나 전공학점 이런 거 못 적을지도 모릅니다. 나머지는 뭘 묻는 거냐면 지원서상에서 지식기술 태도가 있나 그거 묻습니다. 지식기술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의 상당 부분이 직업기초능력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전형 보면 직무능력 평가와 함께 직업기초능력 이런 걸 보는 거죠. 이 부분은 중요한 건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럼 단기간에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에 입사지원을 하면 7일 후에 필기시험 보러 와라 이런 소식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이 짧은 기간 동안 뭘 어떤 과목을 좀 더 집중해서 극대화해야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 면접도 역량 면접 예전에 사기업 같은 경우는 인성 면접, 역량 면접 따로 봤는데 역량 면접 그 다음에 직무 수행 능력은 뭐 PT나 이런 걸로 보고 지금 NCS형 면접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용 직급은 관리직 5급 채용 분야는 아까 보여드렸던 뭐 행정 기술 직무 분야별로 채용을 실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무 분야 보시면 행정 기술을 이렇게 해서 각각 세세한 이 직무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30% 지역인제 40% 당연히 지방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여성 30% 여성 지원자들 많이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자격 보면 스펙 없어졌죠. 근데 토익은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세계 시장 지향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용 충족시키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직급과 채용 인원 입사 지원 자격 전형 절차 및 방법 이 부분은 눈에 지금 익혀두시고요. 지금 저희한테 중요한 건 빠른 시간 안에 이거를 정리하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도로 해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형 절차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지식평가 필기시험입니다. 이거 반드시 통과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직업성격검사 방법이 없죠. 이거는 서점에 나가도 정답과 해설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요령 말씀을 드리고 직무 면접 역량 면접 이 부분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이거 강조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나타났죠. 그래서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기간 내에 점수를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직무지식평가라든가 전공시험 이런 거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서 7일 뭐 이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점수를 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 동안 그래도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건 직업기초능력평가다. 그래서 직업기초능력을 단기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은 교재를 찾으셔야 됩니다. 교재는 NCS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 교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NCS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창에 www.ncs.go.kr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죠. 여기에서 NCS 및 학습모델 검색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료실 바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실 일반 자료실 들어가시면 클릭을 하시면 54번에 직업기초능력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밑에 보시면 아래로 보시면 클릭하시면 직업기초능력 학습자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공부할 교재를 얻었습니다. 특히 지금 이번에는 4과목을 보내요. 그죠? 그래서 그 10과목 중에 4과목을 파일을 보시면 화일당 페이지가 의사소통능력 같은 경우는 200페이지가 돼 있습니다. 이걸 다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화일 맨 밑에 가보시면 정답 해설 및 총괄평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25문제씩 있기 때문에 4과목이면 100문제 됩니다. 이거 먼저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100문제를 풀다 보면 고민이 생기실 거예요. 난이도가 너무 낮다. 이걸 내가 지금 해야 될까? 근데 난이도의 문제가 기초적인 문제가 적어도 10% 이상은 출제가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10% 출제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필기 문제에서 난이도가 아주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틀리는 문제에서 틀리면 그렇게 타격이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난이도가 낮은 문제에서 한 문제대로 틀리면 여러분들 순위가 밑으로 쑥 내려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초적인 문제지만 이 내용을 100문제를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 하루나 이틀이면 끝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일간 뭘 하셔야 되냐면 2015년 4월과 8월에 산업인력공단에서 샘플 문제 200문제를 그러니까 응용해서 난이도를 좀 높인 문제를 자료실에 올려놨었는데 그 200문제를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 밑에 보면 그 200문제에 해당되는 파일들을 저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클릭하셔서 그 200문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해당 과목에 그 과목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꼭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정도 남았을 때 서점에 가셔서 일반 그 출판사에서 나온 그 책들을 나와있는 기출문제나 예상문제 특히 그런 책들에는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는 하루 정도 풀어보시고 가면 짧은 시간 내에 직업기청력 효과적으로 공부하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업기청력 강조하는 이유는 짧은 시간 동안에 다른 시험에 비해서 높은 점수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강조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특히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 보시면 NCS 직업기청능력 이라는 건 예전에 언어수리 언어수리 이런 것과는 다르게 직장에서 실제로 업무를 하다보면 당하게 되는 상황 접하게 되는 상황을 응용해서 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지식평가는 전공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입사지원서를 딱 내서 7일 후 혹은 며칠 후에 필기시험 보러 와라라고 한 순간부터 이거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점수 받기 힘드시겠죠. 그래서 단기간에 만약에 내가 어디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 직업기초능력 쪽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단기간에 점수 올리기 힘듭니다. 직무지식평가는 객관식 총 40문항에서 한 과목 택하는 거죠. 특히 전공과 관련된 걸 당연히 택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좋은 점수가 나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NCS 직업성격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인성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성검사 두 가지 형태가 있죠. OX 치는 거 하고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척도로 하는 게 있는데 수장공사는 OX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당락의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치르지 않으면 여러분 탈락입니다. 면접기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당락의 영향은 없다고 하지만 이 검사를 치르고 나면 여러분들의 성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인성 정신건강사한테 혹은 공격적 부정적 충동적 성향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면접관들한테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적표에 보면 신뢰도 점수가 100점 만점에 점수가 따로 나옵니다. 회사 전체 평균과 여러분들 점수가 이렇게 비교되기도 하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데 거짓말을 하는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바로 허공답 필터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나는 변화가 많으면 받아들기 어렵다 X를 치실 거예요 아마 혹은 O를 치실 텐데 한참 밑에 내려가 보면 요거랑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머리를 썼을 때 일치하는 것을 치지 않으면 신뢰도 점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 PT를 하는데 프리젠테이션 프리젠테이션은 기존에 많이 봤던 면접 유형입니다. NCS가 도입되고 나서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프리젠테이션 면접을 준비를 할 때는 뭐가 평가되냐면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자세 어수선함 이런 것들이 점수를 상당히 많이 깎아 먹는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PT 면접을 할 때는 모의 연습하실 때는 카메라로 꼭 찍어보셔야 되는데 말이 빠르게 나온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100자 얘기하는데 20초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 이전으로 100자 얘기하는데 17초, 18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감점당합니다. 말 빠른 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PT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질문이 던져지는데 직무 기술서를 토대로 질문을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어 면접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영어 면접은 아주 쉬운 질문 예를 들면 면접장까지 어떻게 왔느냐 뭐 이런 쉬운 질문이 던져진다고 하니까 이거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토익 700점 이상 넘으시는 분들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역량 면접이 상당히 중요하죠. 역량 면접은 뭐냐면 시작 질문을 던집니다. 자소서를 보고 근데 이제 블라인드 면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요. NCS 면접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경험 면접과 상황 면접입니다. 경험 면접은 뭐냐면 자소서를 보고 어 이런 활동을 하셨네요. 여기를 통해서 얻은 게 뭐예요? 그때 상황은 어땠어요? 그때 어려운 점은 뭐였어요? 그때 어떤 걸 담당했어요? 그때 세운 목표는 뭐였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결과물은 뭐였어요? 스타를 묻는 겁니다. 시추에이션, 타겟, 타스크, 액션, 리절트를 묻는 거기 때문에 자소서에 충실한 스타 과정까지 구체적인 결과물까지 준비를 해가지 않으시면 경험 면접은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상황 면접은 뭐냐? 여기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부 다 직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무슨 수장공사의 총무팀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업체가 오늘까지 뭐 이렇게 하기로 한 견적을 주지 않아서 업무 진행이 되질 않는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와 같은 굉장히 불편한 딜레마 상황을 상황으로 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너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면서 후속 질문을 뭘로 던지겠습니까? 이런 걸 해본 경험이 있느냐? 그 다음에 지식기술 태도도 묻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한 지식이 뭐가 있느냐? 기술은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이 상황 면접입니다. NCS 면접과 기존 면접이 달라진 것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반적인 질문 취미가 뭐냐? 이런 걸 던지기도 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직무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험 면접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걸 찾아서 더 집중적으로 묻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준비가 돼 있는 것이 좋고 상황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그 상황을 미리 경험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상황을 이미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딜레마 상황이 있나요?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모두 채용 과정에서 벌어지는 과정에서 준비해야 될 전략들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